111동 굉장히 높게 축대가 높습니다. 여기 쭉 보시면 저기 탄천 유세지가 보이죠. 111동 1층은 쥐이렇게 높으면 1층이 그러니까 1층이 그러니까 저렇게 높습니다. 여기 1층 A형 B형입니다. 오후 3시에 햇빛 잘 들어옵니다.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. 석양의 언덕 보이죠. 저 앞에 저기 바로 그 유명한 석양의 언덕입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기 석양의 언덕 석양의 언덕이고 108동 108동 앞에 석양의 언덕이 있고 저기서 이제 차 한잔 하는 거예요. 완전 커피숍입니다. 커피숍 멋지게 차 한잔 하면서 석양이 해지는 석양을 쫙 보는 거예요. 108동 앞이죠. 108동이 그렇게 좋은 동이에요. 108동이 보면 이게 38병 방래계 38병 방래계 앞에 이렇게 쫙 배치되어 있고 이게 42병 A형 42병 B형 이렇게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08동은 거의 오후 한 12시 그때부터 계속 햇빛이 들어오면 하루 종일 저렇게 햇빛이 들어옵니다. 108동 앞에도 좋고 뒤에도 좋습니다. 108동 입구에는 보면은 낙수원이라고 유명한 정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108동 좋은 동입니다. 여러분. 기억해 주세요. 빵